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B가 파리에서의 일상과 전경을 담은 사진을 공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B는 지난 15일 오후 예고 없이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에서 파리 현지에서의 작업, 입국까지 B의 모든 일정은 비밀리에 진행될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19일 B가 파리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몇 장의 사진을 올렸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진에는 B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과, 어둠 속에서 B의 실루엣만 보이는 흑백 필터의 사진. 베르사유 인근에 있는 몽탕시에 극장의 내부 모습 등이 담겨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짐작해 했습니다. 사진 속 B는 무엇인가에 열중해 생각에 빠진 듯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청순하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B의 아름다운 넥크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얼굴을 반쯤 가린 사진과 애니메이션 영화 호텔 트랜실바니아의 한 장면도 올렸습니다. 파리에 가기 전 다이어트한다고 기운이 없다고 한 B는 몸무게도 공개한 사진을 올렸는데 63.4kg이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전 세계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빠른 시간에 B의 본명 킴태영이 각국의 트렌드를 장식하는 것을 비롯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텔 트랜실바니아도 구글 트렌드에서 폭발적인 언급량으로 인해 브레이크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후 B의 인스타그램에는 또 다른 사진들이 게재됐습니다. 창문에 파리의 노을이 비치는 풍경과 마치 마술사가 쓸듯한 중절모를 쓰고 장난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22일 오후 B는 일정을 마치고 입국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인 B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항은 B를 보러 몰린 인파로 인해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B는 파리 거리의 사진과 함께 다친 아미분들, 기자분들 없으시죠? 라며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또 항상 입국할 때, 출국할 때마다 걱정이 돼요. 저는 아미분들을 뵈서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넘어지는 모습, 부딪히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우리 안 다치게 안 아프게 서로 또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라는 당부의 글을 남겨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팬들은 B의 입국을 기뻐하면서 태영이 놀이기구 탈 때도 늘 세이프티 세이프티 반복했는데 걱정했겠다. 태영아 너무 말랐어 고봉밥 먹어 신난 표정으로 온 거 보니 작업이 마음에 들었나봐. 너무 보고 싶었어, 끝까지 감동을 주는 태영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B가 카멜레온 같은 매력으로 광고계 블루칩 명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동 중인 코웨이는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E& 아이콘 얼음 정수기, 메이킹 필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B는 단정한 블랙 헤어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어떤 각도에서도 눈부시게 잘생긴 환상적인 비주얼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팔색조 매력으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정수기를 소개하고 기능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B는 실제 대화 같은 자연스러운 연기는 물론 같은 대사와 포즈도 여러가지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B는 유쾌하게 티키타카를 이어나가다가 햇살같이 밝게 웃는가 하면 다정하게 어서와 커피 한잔 줄까라고 권하더니 새침하게 그래라고 대답하며 입술을 내밀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커피 그라인더 핸드밀을 돌리는 등 쉴 새 없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눈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력 B, 카리스마 B, 러블리 B라는 자막처럼 B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장면을 표현하면서 각기 다른 스타일을 카멜레온처럼 소화하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빠르게 변신하면서도 자신의 연기에 대한 생각을 말하거나 농담을 던져 스탭들까지 폭속해하는 등 여유롭고 유연한 애티튜드를 보여 작가들의 30분이면 촬영을 마쳐버리는 화보 천재라는 극찬을 스스로 입증하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개인컷 촬영에서 B가 정수기를 지그시 쳐다보며 천천히 턱을 그는 모습은 빚은 듯한 미모 슬림하면서 넓고 탄탄한 피지컬과 다정다감한 눈빛까지 한 폭의 명화처럼 완벽한 순간을 완성시키며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K-POP의 얼굴이라 불리는 B의 조각같은 얼굴이 초밀착 클로즈업 되어 화면을 채우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절대 미남의 강렬한 존재감이 영상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지는 단체 촬영에서도 B는 유니크한 잘생김과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며 멤버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음꽃 피는 즐거운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팬들은 잘생겼는데 귀엽고 사랑스럽고 재밌고 다하는 욕심쟁이 잔고 강아지 섬세한 연기 너무 귀여워 노력하는 천재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